사회자 세 사람만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 CNN 프레스센터에서 그리고 스피룸에서 진행을 한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바이든은 트럼프가 혼란만 남겼다. 트럼프는 미국이 제3세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고 사실 트럼프는 재임 중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가 남긴 혼란, 혼동을 정리해서 일자리를 창출했고 집값, 가스 가격 낮추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얘기하고요.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에서 이루어진 가장 부끄러운 일은 아프가니스탄 철수다. 미국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날이었다. 전 세계 국가들이 더 이상 미국을 존경하지 않고 제3세계처럼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불법 이민이 너무 많아져서 사회보장 시스템을 거덜내고 있다. 트럼프는 바이든을 그런 점으로 공격을 하고. 그리고 로벌서스 웨이드 판결이라고 해서 낙태권 문제. 이걸 뒤집은 거. 지금 사실 이번 대선에서, 미국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낙태권, 여성의 낙태권이냐 아니냐. 이게 될 정도로 지금 중요하다. 왜냐하면 70년 초반에 로벌서스 웨이드라는 판결이 여성이 낙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해서 미국 대법원이 낙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허용을 했었는데 그게 거의 50년 만에 2년 전에 대법원 판결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각 주마다 낙태를 불법으로 하는 그런 법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바이든, 민주당은 아니 왜 여자가 낙태하는 걸 허용해야지 말이 되느냐. 오히려 공화당 쪽에서는 생명이다. 태아도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죽이는 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첨예하게 엇갈리죠. 사실은 카톨릭도 낙태를 반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화당도 가족, 보수, 생명 이런 식으로 해서 바이든은 민주당 쪽에서는 여성의 선택의 자유, 자신의 몸에 대해서 자신이 선택한다. 이런 식의 권리. 아주 첨예하게 낙태권이 갈리죠. 그런데 우리는 낙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에 있는 국힘이나 민주당이 사실 보수 정당과 우파, 좌파 정당이라고 나누기 참 힘들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겁니다. 이런 전통적인 좌우 이슈에 대해서 별로 갈리지가 않아요. 아마 낙태권의 보장에 관한 걸로 국힘과 민주당 의원들 놓고 표결하라고 하면 대부분 낙태권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가까운 쪽으로 표결할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낙태가 범죄다. 낙태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결할 사람이 과연 국힘 내부에도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의문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파 이슈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국힘은 우파 정당이 아니다. 오히려 중도 좌파 정당에 가깝다. 이번에 또 김재원 의원에 대해서 최고위원 컷오프를 시행한 이유가 5.18 발언. 이미 예전에 그거 가지고 한 번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한 번 했으면 됐지 일사부제리도 없어요. 일사부제리도 없어. 한 번 잘렸으면 계속 잘리는 거야. 국민의 눈높이야. 국민의 눈높이라는 건 어떤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요. 그 국민은 누군지 정의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민주당이 쓰는 국민하고 국힘이 쓰는 국민이 같아요? 달라요? 같다면 같은 정당인 거고 달라야 원래 정당이 다른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상당히 침착하게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굉장히 다양한 정보기관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같으면 MI5, MI6 그래가지고 MI5는 국내, MI6는 국외 이렇게 돼 있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국정원 외에 기무사니 정보사니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경찰도 그렇고 여기저기 정보기관들이 흩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국정원이 굉장히 강력하게 돼 있지만 국정원에 국내 정보를 못하게 한다. 이런 식의 법률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복잡하죠. 그런데 미국은 전통적으로 부처마다 거의 정보기관이 하나씩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정보기관이 많아요. 보통 16가지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CIA, FBI였는데 그런데 이제 9.11 사태를 거치면서 홈랜드 시큐리티, 안보국 같은 게 생기면서 이걸 총괄하는, 국가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DNI라고 해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기구를 만들고 거기에 수장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장은 지금 에브릴 헤인스라는 국가정보국, 국가정보국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에 국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CIA나 FBI 국장보다 더 높은 거죠. 그걸 밑에 두고 있으니까 더 높은 건데 이 국가정보국 국장이 방한을 했고 윤 대통령과 만났다. 만났다. 오늘 오후에 헤인스 국장과 면담한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러의 밀착.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푸틴이 만나서 도대체 김정은과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특히나 자동군사개입조항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리 외교부에서 뭔가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조언을 듣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헤인스 국장은 바이든 대통령한테 매일 일일 정보브리핑을 한다. 우리 국정원장이 한때 힘이 있을 때도 국정원장이냐 안기부장이냐 할 때도 대통령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독대해서 보고한다. 이런 정도로도 굉장히 힘이 있다고 했었는데 이 에브리드 헤인스 국가정보국장은 바이든 대통령한테 매일 일일 브리핑을 한다고 할 정도로 미국 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다. 대통령 비서실장 외에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일일 정보브리핑. 바이든이 정보를 굉장히 좋아하나 보네요. 어떤 대통령들은 이런 정보를 너무 좋아하면 정치적 판단이 흐려진다고 해서 정보기관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약간 멀리하는 그런 대통령들도 있는데 바이든은 아마 나이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가 좋아지죠. 누구는 뭐 하더라, 어디는 어떻다더라 이런 식으로 그런 정보들이 그런 정보들이 미국만큼 정확한 데가 없으니까 모든 통화를 다 감청하고 모든 하여간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걸 다 꿰뚫고 있으니까 누가 어떻게 만났더라, 누가 누굴 만났더라 이런 것만 하더라도 기가 막힌 정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 매일 만난다는 걸 보면 좋아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북러저약에 공동 대응하겠다라고 하는데 해인수 국장이 2021년 10월에도 방안을 했었다. 2021년 10월에 방안했을 때도 DMZ를 방문했었고 그때도 윤 대통령을 만났던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한미일간의 반도체 관련한 포럼이 열리고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진아 러먼도, 안덕근 산업부 장관 또 일본의 한미일 산업부 장관들이 만나서 반도체와 관련해서 한미염력의 기둥이다. AI 때문에 더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미혜님 감사합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지금 사흘 연속으로 보냈는데 일곱 번째 어제는 180여 개를 보내서 70여 개가 수도권 입대에 떨어졌다. 이제는 오물 보낼 게 없으니까 종이를 10킬로 가량 해서 보낸다. 확성기 방송을 틀겠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의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남한 노래 듣고 영화 본 뒤 유포했다고 공개 처형했다. 참 북한은 처형할 일도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거 가지고 처형하면 아빠, 쌤, 오빠 이런 말도 쓰지 말라 그러고 아빠, 아버님, 아버지를 써라. 오빠도 안 된다. 혈육이 아닌 연인관계에서 오빠라고 하면 단속 대상이다. 핵을 만들어서 뭐 할 거냐. 만들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얘기도 한다 그러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제 퇴임을 하고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라는 책을 냈는데 책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에 윤 대통령에게 이상문 행안부 장관 사의 표명을 건의했더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의심이 가는 게 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내용. 그런데 참 50년 동안의 공무원 생활과 국회의원, 부총리, 국회의장 뭐 이런 얘기를 책에다가 61년도부터 2024년까지의 53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쫙 썼는데 그중에 기사화 할 내용이라고는 결국 윤 대통령과 이태원 참사 때 윤 대통령이 그거 좀 더 뭔가 좀 의심스러운 게 있어서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마디 했다는 거 그거밖에 책에 남은 게 없다. 참 이 양반도 50년 인생 헛살았다. 아니 53년 공무원과 부총리까지 지냈으니까 재경부 공무원을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부총리까지 지내고 그다음에 노무현과 뭐 어쩌고 그때 부총리 했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국회의원을 몇 선을 했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장까지 했는데 53년, 4년을 해놓고 나서 책을 냈는데 제목은 얼마나 그렇듯 해요.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 축적의 시간이라는 서울대 교수들 모여서 쓴 책이 굉장히 그럴 듯 했나 보죠. 자기가 축적한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지 자기가 50년 동안 축적한 게 대한민국이 축적한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러면서 이 모래시계를 딱 밑에다가 그린 건데 그런데 그렇게 많이 축적한 것처럼 보였는데 책에서 건질 거라고는 윤 대통령이 이태원 사건 때 뭔가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조금 더 조사해봐야 될 게 있다. 라고 한마디 했다는 거. 그러면서 극우 유튜버적 음모론적인 말 나와. 믿기 힘들어. 극우 유튜버는 무슨 극우 유튜버야. 그때 이상하다고 얘기한 게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우리잖아요. 제일 먼저 김용호 부장하고 저희가 그때 민노총 버스가 거기로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안진거리니 뭐니 얘네들이 용산까지 왔다 갔다 하고 나서 두 시간 만에 그 사건 터졌다. 이게 연계가 되고 뭐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왜 민노총 사람들 50대가 거기 죽은 사람들 중에 두 명이나 섞여 있느냐.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그러니까 확인된 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때 우리 방송을 듣고 있었다는 얘기를 확인한 거가 되는 거죠. 그때 저희가 저런 얘기를 했잖아요. 열심히. 이태원 얘기. 제일 먼저 저희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제일 먼저 이태원에 대해서 왜 하필 그 시간 안진거리가 녹사평에서 그걸 떠들고 헤어지고 나서 바로 20분 만에 이쪽에 딱 그게 그 모양의 거리인데 그러고 나서 왜 거기서 그 사고가 터지고 민노총 버스가 거기서 눈에 띄고 아니 이태원 할로윈에 왜 민노총 버스가 왔다 갔다 하고 민노총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고 민노총 사람이 거기서 왜 죽냐. 이게 말이 되냐. 저게 안 이상해요. 민노총 사람 두 사람이나 저기서 죽었는데 50대야. 50대가 왜 할로윈에 거기 가서 껴가지고 하필이면 그 자리에서 밖에서 보통 50대들은 그 사람 많은데 끼지 않아. 밖에서 그냥 애들이 잘 놀고 있고 나면서 밖에서 밥 먹으면서 그냥 밥이나 술 먹으면서 이렇게 소주잔이나 기울이고 뭐 어? 뭐야. 편의점 앞에서 소주나 맥주 마시면서 애들 참 시끄럽게 노네. 이거 정도면 모르겠어. 그 사이에 껴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거 이상하다고 하니까 그때 다들 이상하다고 생각했잖아. 저 민노총 저 트럭이 왜 저 저 날 하필이면 할로윈 가장 시끄럽고 밤에 토요일 밤 열 시 반에 저기서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미러 소리는 뭐야 또 그러고. 근데 무슨 극우 유튜버야. 이상하다 하는 거지. 대통령실에서는 멋대로 왜곡했다. 이 책에 대해서. 아니 조사하 아니 지금도 이태원에 대해서 조사하라며. 어? 참사에 대해서 조사하라며. 대통령이 그래서 이상하니까 조사하라고 한 거 아니야. 특검하라고 그러고. 아니 검찰은 왜 저럴 때 가만히 있어요. 조사를 안 하고. 나는 이 제일 웃긴 거 이태원 참사 음모론이니 뭐니 음모론이 아니 참사는 이게 음모가 있으면 음모론이고 조사하라는 건 음모론이 아니야? 어? 뭐가 있으니까 그 성역을 어쩌고 하고 무슨 뭐 어? 실체를 밝히라고 하는 건 음모론이 아니야? 우리도 실체를 밝히라는 거야. 세월호는 아직도 안 밝혀졌다며. 10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밝히라는 게 왜 음모론이야. 있는 걸 밝히라면 음모론이라고 그러고. 자기들은 10년 동안 안 밝히라고 그러고. 아니 최장병 해병은 왜 특검이 해야 돼? 나는 한동훈 후보의 특검론이 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냐면 본인이 검사 아니에요. 검사. 법무부 장관까지 최근까지 법무부 장관을 했잖아. 그럼 검사가 왜 특검을 주장을 해? 검사하면 검사가 수사를 하라고 해야지. 검사가 특검을 주장하는 건 검찰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이거 뭐 시중은행장이 사채 쓰라는 거랑 똑같은 거지. 하나은행장이 우리 은행 못 믿으니까 사채 써라. 한국 은행장이 한국 돈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달러 쓰세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아니 검사가 왜 특검을 주장을 해? 검사가 검사 믿을 수 있으니까 검찰이 수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바로 박지원 얘기가 나오잖아. 한동훈 봐라. 김건희 특검도 찬성한다고 할 거다. 김건희가 바로 그렇게... 한동훈이 바로 그러고 나와요 지금. 김웅은 웃겨 죽겠고 김웅은 이제 민주당 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뭐 그 유튜브 그만 봐라. 이딴 얘기는 하고 앉았는데 김웅은 이 사람은 원래 호남 출신이니까 민주당 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라인을 잘못 타가지고 국회의원 배치 달아준다 그러니까 이쪽 와가지고 쉽게 한번 배치 달아가지고 지금 정치적으로 꼬였지. 처음부터 민주당 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가려고 계속 어떻게든 방송 나와가지고 마치 스탠스를 국팀의 양심인 것처럼 헛소리를 하고 앉았는데 민주당 가면 저런 사람들은 존재도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호남 출신 아니면 빵재비인데 저렇게 애매한 스탠스는 중심이 안 되거든. 주류가 될 수가 없어. 바로 지금 민주당은 어차피 이재명으로 그냥 다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MBC를 지키기 위해서 김홍일을 탄핵한다는데 탄핵해서 멈춰지면 또 임명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탄핵하면 또 방법은 김홍일은 사퇴하고 얼른 또 딴 사람 임명해가지고 그냥 빨리 박문진 교체하고 MBC 사장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홍일이 사퇴해버리고 MBC 사장 바꿔가지고 빨리빨리 지금 가는 수밖에 없어요. 김혜경 책 걱정하지 말아라 개 딸들아. 너네보다 돈 훨씬 많아. 거수지에 돈이 얼마나 많이 숨겨져 있는데 무슨 책 팔아가지고 돈을 도와주니. 생쇼를 해도 책값 해가지고 얼마 된다고 책을. 어? 아니 이재용 돕겠다고 책 사주는 거랑 비슷한 거지. 아니 정주영 회장이 책을 냈는데 그 책값 팔아서 회장님 변호사 비용 보태세요 하고는 똑같은 거야. 김어준 책 사주는 거랑 김어준에다가 슈퍼챗 쓰는 거랑 비슷해. 참 순진해. 그러니까 좌파는 지능순위인 건지 아니면 바보나 순진한 건지 이 사람들 참 털어먹기 쉬워. 어? 참 좌파들은 털어먹기 쉬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면 이 좌파인 사람들은 참 순진해. 세상 참 쉽게 봐. 순진해. 돈 없다 그러면 없는 줄 알고 없는 척하면 없는 줄 알아. 아니 건물을 막 엽계를 가지고 돈이 뭐 넘쳐나고 해도 앞에서 없는 척하고 돈 없어요 찔찔 짜고 그러면 없는 줄 알아. 김남국이 봐. 코인으로 200억 300억씩을 뒤에 챙기고도 앞에서 운동합밥 뜯고 앉았고 배낭 메고 앉았고 하면 없는 줄 알아. 아니 법칼을 긁으면서 그렇게 초밥을 30인분씩 시켜먹는 사람한테 무슨 책 팔아서 돈을 얼마를 보태준다고. 책을 팔아주면 출판사 좋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저자한테는 10%밖에 안 가. 2만 원짜리 책 해봐야 2천 원밖에 안 가. 출판사 좋은 일을 시키는 거야. 책장 사하면. 이 사람들아. 아이린님 감사합니다. 신족상돌의 뭐 이런 얘기가 복잡하니까 해봤자 재미도 없고. 상속세 개편을 빨리 한다고 하니까 하는 거고. 신앙님 적부심 기각 당연히 되겠죠. 제네시스 얘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제네시스에서 뭐 뉴 네오룬이라는 전기차의 끝판왕. B필러를 없애고 차문이 양쪽으로 열리는 그런 그리고 안에 뭐 온도를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는 방아리 같은 느낌의 시동차를 내놓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이야 이거 뭐 진짜 지금 끝판왕 SUV들이 보통 이제 벤테이가 또 롤스로이스가 뭐죠? 롤스로이스의 SUV가 컬리넌 그리고 벤테리의 SUV가 벤테이가 그리고 마이바흐는 이름을 따로 정하지 않았죠. 그냥 마이바흐 SUV고 그렇게 3대 명차인데 여기 제네시스에서 네오룬이라고 해가지고 그 3대 명차 SUV를 뛰어넘는 그런 SUV를 하나 만들겠다. 그런 느낌으로 네오룬이라는 걸 내놓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느낌상 그 3대 명차를 뛰어넘는 급이 아닐까? 저 정도 되면 거의 2억 5천, 3억쯤. 뭐 한 3억 아니고 한 2억 5천쯤 받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2억 5천이 좀 세다. 그러면 2억 정도 받으면 아주 잘 팔리지 않을까. 2만 대? 충분히. 근데 이 비필러 없애고 양옆으로 연다는 건 차량의 강성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다는 얘기죠. 근데 현대차가 다른 것보다도 일단 차량 강성, 이거 그리고 도금. 이거는 뭐 세계적이니까. 포항제철의 강철을 써서 아주 뭐 저 차는 진짜 이렇게 눈에 보기에 확 좋아 보여요. 눈에 띄어요.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전고점을 뚫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연말쯤 되면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다는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와서 이거 뭐 부동산 얘기를 안 들릴 수가 없는 게 이게 거래량이 일단 많아지는 게 우선입니다. 거래량 모든 이런 물건이든 주식이든 뭐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간에 거래량이 늘어야 가격이 올라요. 거래량은 가격의 선행지표다라고 보통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먼저 늘고 그다음에 가격이 오르게 돼 있는 게 모든 것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년 9개월 만에 5천 건을 회복했다. 이건 벌써 가격이 오른다는 신호입니다. 신호예요. 그리고 지방은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오르기 쉽지 않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오를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 수도권 집중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우리 정부를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대통령 지키는 정치를 안 한다라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입니다. 어제 오늘 원희룡 후보의 인터뷰와 어제 한동훈 후보의 인터뷰가 굉장히 느낌이 달라요. 어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조선일보는 헤드라인을 뭘로 땄냐면 우리 정부를 지키겠다라고 헤드라인을 땄는데 오늘 뉴스원은 헤드라인을 뭘로 땄냐면 대통령 지키는 정치 안 한다라고 땄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뷰 내용 중에 대통령 지키는 정치 안 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정부를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한동훈을 지키는 언론이 된 거죠. 한동훈을 지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헤드라인을 그렇게 따준 건데 사실은 저 인터뷰의 느낌은 사실은 누가 봐도 대통령 지키는 정치 안 한다가 맞아요. 언론이라면 그렇게 따는 게 맞습니다. 그게 훨씬 임팩트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조선일보는 걱정된 거야. 이렇게 따면 큰일 나니까. 같은 인터뷰예요. 대통령 지키는 정치 안 하고 이재명 조국하고 대화하겠다는 거야. 한뚜껑 법교조님, 집박사님 감사합니다. 필요하면 설득 당하겠대. 이재명 조국한테. 그건 뭐야? 이재명 조국하고 힘을 합쳐서 대통령 탄핵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박지원이 하는 얘기가 김건희 특검도 받을 거다. 여차하면 탄핵 같이 하고 대선 빨리 치르자. 지금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도 대통령을 지킬지 안 지킬지 몰라요.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릅니다, 정치인들이라는 게. 그런데 지금도 대통령을 지킬지 안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이 지킬 리가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프레시안 대표 이근성. 그냥 골수 종북 간첩이에요. 통역당 사건, 인역당 사건. 저희가 지금 통역당 신영복과 그리고 박성준, 한명숙의 남편 박성준. 통역당 사건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통역당 신영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서 그다음에 인역당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통역당, 인역당 사건은 사실은 인역당은 나중에 조금 바뀌긴 했지만 이철이니 뭐니 유인태니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바뀌긴 했지만 통역당, 인역당 사건은 명백한 간첩사건입니다. 그런데 프레시안 대표 이근성이에요? 김근성이에요? 이근성. 여기는 정말 인역당의 아주 진짜 골수 제일 핵심 멤버 중에 하나인데 골수 종북 간첩이에요. 프레시안, 이근성 고문이 아니라 프레시안을 만들었어, 사실은. 만들고 나서 나중에 고문이 된 거죠. 한동훈은 사실 검사 내내, 검사 시절 내내 삼성을 자기가 어떻게든지 한 번 손을 본다. 이런 얘기를 내내 했었다는 거죠. 내내 했었다는 건데 삼성을 어떻게든 자기가 한 번 손을 보겠다. 그래서 김경률과 손을 잡고 삼성을 결국 했는데 다 무제났잖아요. 이재용 회장 구속시켰지만 결국 무제났잖아요. 그런데 김경률도 그렇고 프레시안도 그렇고 내내 삼성 죽이기. 삼성이라고 제가 삼성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삼성에 대해서 무슨 그런 건 없지만 삼성이 그나마 외국 나갔을 때 대한민국이 한국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는 거는 삼성하고 현대죠. 뉴욕 타임스케어에 딱 섰을 때 삼성 간판 갤럭시 휴대폰 간판 딱 있고 현대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고 LG 삼성이 딱 이렇게 딱 있잖아요. 타임스케어에. BTS나 뉴진스나 잠깐 흘러갈 수 있지만 삼성 현대 LG는 그래도 몇십 년 동안 대한민국을 하고 삼성은 대한민국 법인세의 20%를 끊임없이 내주고 있잖아요. 올해 삼성전자가 법인세 안 내니까 휘청휘청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세수가. 원희룡 후보는 지금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그냥 제일 잘하는 거죠. 지금 이거 만일에 이게 사실이 아니면 윤동 대통령실에서 바로 반박이 나올 텐데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왜 안 만났냐. 아니, 홍준표 시장을 배신하고 나간 사람 시켜서 홍준표 시장한테 전화를 하니까 당연히 안 만난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안 만났어요. 지금 TK의 가장 핵심 대구시장과 경북지사가 한동훈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부산을 갔더니 지금 초선의원 대표를 하고 있는 김대식 의원 그것도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 정도가 아니라 장제원 의원의 형이 동서대학교 총장이에요. 그런데 그 동서대학교 교수 출신인 김대식 의원이 김대식 의원이 사실상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김대식 의원한테 자기 사상구 지역구를 물려준 거죠. 그 김대식 의원이 김대식 의원이 장제원 의원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 김대식 의원이 지금 현재 초선의원 44명의 대표를 하고 있는데 그 김대식 의원이 사상구를 한동훈이 가겠다고 하니까 우리 오지 마라. 안 만나줬어요. 그러니까 부산과 경부, TK에서 부산과 TK에서 나름 대표성과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야 친륜 정도가 아니라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은 대통령이 한동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원희룡 후보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대통령 때문이 아니라 한동훈 스스로가 윤석열 대통령을 먼저 그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나이 차이가 나도 저랑도 윤 대통령은 연수원 동기지만 9살 차이입니다. 저랑 한동훈이 4살 차이예요. 73년생인가 그래서 9, 2학번이니까 제가 졸업할 때 들어온 학번이라서 그런데 윤 대통령과 말도 안 썼고 총선 끝나고 나서 이번에 출마한다고 전화해서 10초 통화한 게 처음 통화한 거라는 거죠. 그 사람 그 사람 했다는 게 그게 당연히 아니 정치권이 어떤 데인데 그게 말이 안 들어가겠어요? 보좌관들 이렇게 밥 사주고 당직자들 밥 사주면서 그 사람 그 사람 그러면 그 얘기가 대통령 귀에 안 들어가요? 당연히 들어가지? 장해찬는 아직 이제 국당은 안 됐지만 영남 민심이 예전 같지 않다. 한동훈에 대해서 뜨겁지 않다. 그리고 한동훈 주변에 러닝메이트라고 나온 사람들 보면 한동훈 인기를 빌린 거지 한동훈한테 도움될 사람은 하나도 없다. 다 호가호의하고 있다. 난 저게 너무 웃겨요. 2030 여성이 한동훈 위원장에 열광하는 결정적 이유라고 하면서 나오는 2030 여성들이 저게 어디가 2030이야? 6070이지. 저기 있는 여성 중에 2030이 어디 있어요? 다 6070인데. 한 명도 2030 없구만. 조선일보 유튜브 썸네일인데 2030이 한 명도 없어. 다 6070이야.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밀어주는 거야. 지금 보니까. 좋게 말하면 6070이고 사실은 7080이야. 20년대, 30년대 출생? 저는 이제 가려도 가려도 가릴 수 없는 2030년생들. 부산 사상구 발만 방문 불발. 홍준표 이철우 면담 불발. 그런데 이런 기사는 한국 경제 같은 데서 한국 경제 같은 문화일보하고 한국 경제가 가장 우팝니다. 문화일보하고 한국 경제가 가장 우파인데 물론 자유일보가 제일 우파죠. 그렇고 보면 한동훈의 여론조사가 압도적이다. 에이스 리서치라는 데서 보니까 이상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뉴시스가 의뢰해서 이것도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하고 나서 이게 36.3%인데 이걸 하고 여기다 대고 여기다 대고 그냥 국민에다 대고 여론조사를 해요.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여론조사하는 게. 왜냐하면 당원들이 그냥 일반 당원들의 여론조사도 아니고 지금 당원 투표는 1년간 3번 이상 석 달 이상 당비를 낸 사람들 최근 1년간 석 달 이상 당비를 낸 사람들한테 투표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급조된 당원들도 아니에요. 급조된 당원들이 아니야. 아주 골수 당원들이어야만 투표권이 있는 거예요. 골수 책임 당원들. 홍준표, 이철우 여기서 만남 자체가 불발됐다는 건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지금 당대표가 원칙적으로는 2년이 임기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이면 2026년 8월까지가 임기니까 2026년 4월이 선거잖아요. 지방선거. 그러니까 2026년 2월, 3월 이때 지방선거, 광역단체장들 공천인데 물론 경선하니까 당대표가 큰 영향력은 없지만 그래도 당대표한테 이렇게 당대표 후보한테 만나주지도 않을 정도로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겉으로는 가장 유력한 후보를 만나주지도 않을 정도라는 거는 이건 굉장한 비토입니다. 굉장한 비토예요. 홍준표 시장이야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지만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안 만나줬다는 건 이건 TK에서 TK에서의 민심이 완전히 싣고 있다. 더군다나 초선의원 대표인 김대식 의원조차도 오지도 말아라 당원들 만나는 것조차도 못 만나게 했다? 이거 사실 의원들은 의원들은 지금 선거운동 하면 안 되게 돼 있으니까 선거운동 하면 안 되게 돼 있으니까 의원들은 사실은 그냥 누가 와도 만나고 싶으면 만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는 선거운동이라든가 누굴 당선시키기 위한 것도 선거운동이지만 누구를 안 되게 하는 것도 선거운동입니다. 당선운동만 선거운동이 아니에요. 낙선운동 또는 그냥 중립적이지만 불편하게 하는 것도 선거운동인데 오지 마라 우리 바쁘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만 만나게 해줘 이것도 선거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만만치 않은 겁니다. 영남에서 저러면 그런데 보시면 보세요. 이게 지금 자기 지지하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같은 사하에서 의뢰 조경태 의원이 나경원 의원의 지금 좌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분위기가 이렇잖아요. 당원들 쫙 모였을 때 박수치고 하는 이 분위기가 자기 지역구에서는 이런 자기 지지하는 지역구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난다고. 대구 서구가 아마 여기가 김상훈인가 그래가지고 여기가 나름 한동은 지지하는 지역일 거예요. 그런데 좀 사진 2030을 하고 싶어도 다 할머니들이야. 집박사님 감사합니다. 몇 명 안 돼. 사진이. 예전처럼 막 지하철 기차역에서 셀카를 찍고 싶겠죠. 한동은 부산대구에 총선 때 그 느낌으로 자기는 방문을 했는데 가보면 싸늘하고 그때는 옷만 입으면 판매량 1위하고 회까닥 했지. 대구에서 할머니들이 막 반가워했는데 저 아세요. 그러니까 몰라. 이름을 몰라. 이름을. 이름을 몰라요. 이게 이렇다니까 그냥 할머니들은 얼굴 아는 사람 보면 막 반가워요. 저도 대구 부산 가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나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그래도 딱 보고 이름 바로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한동은 아마 이름 바로 나오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정도로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직 그 정도로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얼굴은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닿았으니까 그렇지만 방송에서 오랫동안 봐야지 이름이 익숙해지거든요. 보통은 이름과 얼굴을 알려면 여덟 번 이상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할머니들이 과연 여덟 번 만나도 이 할머니들은 이름을 기억 못할 텐데 저 아세요 하니까 모르는 데잖아. 윤상현 의원은 이렇게 계속 한동은 까다가 접을 듯한 느낌이에요. 보니까 방송 나오고 어디 지역은 돌아봐야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약간 그러니까 약간 지금 한동은 원희룡 양강 구도로 지금 흘러가는 느낌이죠. 한동은 전륜이다. 전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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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습니다. 윤정권을 창출한 공동창업자 배신의 정치를 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 지금 선거가 없는 인연이기 때문에 선거가 없는 인연이기 때문에 지금 2년간 사실 원내대표만 잘 뽑아서 방어 국회에서 방어만 하면 사실은 대통령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해서 정부를 잘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대법관들도 이번에 3명 바뀌고 나면 대법원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 사이에 사법 리스크 검찰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해나가면 지금 요 몇 달 지금 민주당이 극 극 극도의 극강을 보이고 있지만 여름이 지나면서 힘이 빠지기 시작해서 국회 지나고 국회가 사실 의석수가 많아도 이걸 정부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걸 못하게 하는 힘은 있을지 몰라도 자기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대통령이 거부하면 끝납니다.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게 원래 입법 사법 행정의 원리입니다. 삼건분립의 원리고 국회는 뭘 직접 실행하도록 돼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실행은 정부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처분적 법률 만들겠네 어쩌네 저쩌네 개소리를 하지만 안 돼. 그게 그건 삼건분립 위반이야. 그건 그냥 헌재에다 올려버리면 헌재에서 바로 그냥 정지시켜놓고 몇 달래 위헌이야. 그런 거 몇 번 위헌 나고 그러면 무능한 국회 바보 소리만 나올 뿐이지 헛짓하고 있는 게 드러나는 거죠. 국민들이 저것들 또 쪼도 개지랄 하는구나 이것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잘 상황만 관리하면 충분히 어차피 지난 2년도 잘 해왔으니까 남은 3년도 또 잘 하면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180석이나 190석이나 170석이나 어차피 국회에서 여당이 다수가 아닐 바에야 상황은 똑같다. 오히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야당하고 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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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경제적으로 성취를 하고 오히려 더 3만 5천불 4만 불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적 성과를 이루고 해서 외교적으로 잘 하고 이러다가 혹시 김정은이 오판하고 잘못해가지고 삐걱삐걱해가지고 털거덕해서 오히려 큰 업적을 이루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고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 게 영웅이 시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건 진작부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웅이 시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그 어떤 어떤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 자리에 있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운인데 윤 대통령은 제가 볼 때 그런 운이 있다. 그 운만 잘 관리하면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동훈은 그 정도 운은 없다. 그게 운이 있었으면 지난번 총선을 이겼겠죠. 아무리 조작이니 뭐니 해도 그런 걸 뚫고 이겼겠지. 지금 나선 건 뭐랄까 자신의 운을 운에 대항하는 자기의 운에 대항하는 그런 모습으로 밖에 안 보여요. 뉴진스 십잡스님 감사합니다. 자신의 운에 대항하는 모습으로 밖에 안 보이고 그냥 운에 대항하다가 꼬꾸라지려고 하는 운에 대항하려고 하다가 꼬꾸라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오히려 뭐랄까 이 어떤 당과 여기에 그냥 자신이 희생되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안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일 거예요. 한 달 동안 한 달도 안 남았나요? 23일이니까 25일 4주쯤이라고 치면 지금 갖고 있는 지지율이 5%씩 지금 한 50%쯤 갖고 있다고 치면 한 주일에 5%씩 쭉쭉쭉쭉 빠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 제가 볼 때 최종적으로 한동은 30% 지지율 30% 받기 쉽지 않다. 30% 받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여집니다. 자 오늘 좋아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좋아요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8천까지는 못 넘은 것 같은데 금요일이라서 그렇다고 치고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누르다가 이런 정도로는 나의 좋아요를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으신 분은 슈퍼챗을 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사실 뭐 정치적으로 제가 평론이나 해야죠. 정치적으로는 너는 뭐 얼마나 잘했냐 그러면 참 할 말은 없는데 그러나 하여간 훈수는 잘 둘 수 있잖아요. 직접 바둑 두는 사람보다 훈수는 누구나 구단이죠. 직접 두면 뭐 1, 2단 실력밖에 안 되지만 훈수는 금방 그래도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서 3천 명이 넘었네요. 이제 혐까지 오셨어요? 혐한? 네. 혐한. 아니 왜냐하면 자꾸 자꾸 점점점점 표를 잃어. 그러니까 그게 본인의 정치적 경력인데 그동안 비대위원장 때는 주변에서 받쳐주고 뭐든지 뭐가 좀 있어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저쪽하고 싸워야 되니까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 사실 정치는 당내 정치가 진짜거든요. 거기서 실력이 드러나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는 서로 막 물어뜯으니까 왜 물어뜯냐 이게 뭐 이렇게 물어뜯어야 되냐 품위 있게 하자 이게 진짜 정치예요. 당내 정치가 진짜 정치야. 저쪽하고 싸우는 게 정치인 줄 알지? 그게 아니야. 정치의 80%는 당내 정치예요. 여야 정치가 정치가 아니야. 그런데 지금 싸우는 거 보고 지금 깜짝 놀랐겠지. 조금만 말실수해도 완전 물어뜯고 자기는 실수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진심이건 아니건 하여간 그렇게 해서 물어뜯고 탈탈 털리는 거야. 아니 국가대표가 돼야지 그래야지 올림픽에 나가지 국가대표가 안 되면 끝이지 뭘. 양궁 국가대표 안 되면 끝이야. 이재명 조국하고 대화할 수 있고 어쩌고저쩌고 백날 떠들어봐 그런 얘기는 해봤자 그건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이 판에서 하는 얘기하고 저 판에서 하는 얘기를 구분을 못하고 그러니까 천지분간을 못한다고 하는 거죠. 천지분간을 못하고 막 떠들어댄 거 처음 나오자마자 지금 한 주일 동안 떠들어댄 거 그거 주서삼기느라고 한 달이 가는 거 가고 선거가 끝나. 지금 보니까 처음 나와서 한 얘기 그것도 선언문에는 있지도 않은 얘기를 기자들한테 툭 던져놓고는 특검 얘기 또 그러고 정부를 지키니 안 지키니 뭐 이런 얘기 이런 소리하다가 지금 가는 거야 시간이 대박 복권님 감사합니다. 그럼 민주당 갈 거야 그런다고? 이모부 백 믿고? 아니면 장인 백 믿고 중국한테 빌붙어? 어떻게 하려고? 그렇지. 대통령 그늘 아래 있었던 거야.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비대위원장이 된 건데 본인이 선거를 한 번도 안 치러보고는 선거가 날로 먹는 건 줄 알고 그냥 왔다 갔다 사진만 찍으면 되는 건 줄 알고 근데 선거를 해봐야 그리고 지금 자기 캠프에 있는 사람은 다 자기 캠프인 줄 알죠? 그 사람들 다 빠져나가 새해가 불리하다? 나중에 가면 파견했던 사람들조차도 지금 뭐 정체모를 비례대표 의원들도 보좌진 파견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가면 그 사람들 어? 아유 자기는 보낸 적도 없는데 이름이 거기 써있나 봐요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이름 빠진다고 지금 주진도도 벌써 그런 식으로 빠졌잖아 거기 있는 비례대표들도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가면 아마 그 안에서 무슨 얘기한다는 거 가지고 캠프에서 만들어진 얘기가 상대방 후보한테 다 가 있을 거야 금숙님은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이모부가 누구인지 모르는구나 다시 보세요 방송 다시 보세요 오늘 인사이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동산 강의 오늘까지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내일 아침에 신청하시는 건 아마 뭐 하여간 오늘 신청하시고 내일입니다 내일 1시부터니까요 네 신청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 고마워 Gund su 이렇게 Firstly 농死